어. 어. 이렇게 해. 이렇게 해, 이거. 어우, 이렇게 좋아? 와. 어, 이거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누워, 누워, 누워. 안 누워지, 안 누워지, 이렇게 해서. 하나, 둘, 셋, 넷. 흥이 난다, 흥이 난다, 흥이 난다, 흥이 난다, 흥이 난다. 흥이 난다, 흥이. 흥이, 흥이. 흥. 흥이, 흥이. 니가 다는 것 참. 흥이, 흥이. 니가 작은 하차. 니가 자는 음식. 니가 난 그 아이까지도. 흥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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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이. 아, 너 그렇게 안 봐. 너 왜 비웃어? 너 왜 비웃었어? 왜 비웃었어? 왜 비웃었어? 아, 흥이. 나한테 깜짝이야 나한테 달려들어 박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박치기 했거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약한 건 아니야 이런 걸로 표현 안 해도 돼 멋있냐? 너무 쭈그려 앉았어 지금 적당히 펴야지 적당히 펴야지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그런 장난 치지마 그런 장난 치지마 그런 장난 치지마 그런 장난 치지마 진짜 사람들도 장난 치지마 사람 목숨도 저 장난 치는 거 아니야 알았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일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떠오르는 가짜 성화가 있어옵니다 어우 뭐예요 경주마처럼 열심히 달리고 금멸성실하며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한다하여 시발로마 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시발로마 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말이옵니다 머리 검색해 보십시오 네 시발로마 감동이다 예 그래서 너에게, 시발로마라는 직책을 선선하상 아아 아 야 되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부님 오른쪽은 영락 괜찮아 괜찮아 자 다음에 오른쪽은 영락 오케이 미래보체 두 개 이 음식은 집에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음 술 술 나지 나도 느꼈어 이 음식은 남의 집 가서 해야 돼 너는 야하시니 저는 이승기입니다 남자가 자기 속에 있는 복구화라고 얘기하는데 복구화는 일반적으로 仲良한 관계에서 그 표현이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만해서 여기 한국이에요 그래서 됐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같이 친해졌네 친해졌네 진짜 안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놈들이 이 놈들이 저기 앉아보자고 했는데 잠깐 잠시 눈을 팔았습니다요 괜찮다 아 아 감히 누가 내 의자에 앉으라 했느냐 아 넌 왜 아직 여기 있는 것이냐 연못으로 가라하지 않았느냐 옆에 옷을 하기에는 일이 방대하여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이거 거의 폭력 수준이 아닌가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정 안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도록 앉아 앉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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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다 잘했어 아 보기 좋다 힘들어 잘했어요 보기 너무 좋다 잘했어 네가 그 왕급 조절 잘해줬어 그렇지 잘했어 응 응 응 잘했어 고마워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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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세 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러면 진짜 십시 반전 벗어가지고 누가 독이 들어있는지 체크는 하였느냐 어허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체크하러 한잖아 하아냐 이 녀석 이 녀석 체크하려고 뭘 한 것이냐 어디 감히 왕 앞에서 먼저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냐 먼저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냐 이 녀석 무슨 이 보이지 말거라 네 목이 마르구나 이 녀석 왜 네가 안 움직이고 왜 네가 안 움직이고 신내시가 움직이느냐 넌 여기 왜 있는 것이야 저희도 계급이 있어서 넌 뭔데 제가 우의정이옵니다 네가 우의정이냐 네 제가 우의정이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예이 동궁 혹시 뭐 개인기 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어 춤 어 춤 춤춰 저런 어린 놈을 저런 어린 놈을 상초나 태마리야 네이동 네이동 저런 어린 놈이 띠둑 막히녔다 당장 이 녀석이 주리를 틀어라 주리를 틀어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 동궁에게 자 우리는 식사를 할테니 우의정은 춤을 추시게 기시지요 앞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죽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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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러면은 집에서 할 때는 매트가 꼭 있어야겠네요 아니 없어도 괜찮아요 매트 없을 때 보니까 이게 무릎이 닿는 게 좀 아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집에서 따라할 때는 있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 다들 생각 어때? 다들 생각 어때? 다들 생각 어때? 일단은 무릎이 아니 무릎이 닿으면 안 좋아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안 좋아 무릎이 무릎이 닿으면 안 좋아 알았어 알았어 불편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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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그렇지 자 언제 어디서 왜 어디서 왜 오케이 오케이 좋아리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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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형이 저기 저기를 가만히 있네 형이 저기 저기를 가만히 있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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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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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누가 고기를 먹은 것이냐 으 으 누가 고기를 먹은 것이야 으 내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또 너냐 으 제가 먹은 자를 봐왔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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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구에게 감히 말버릇이 자중하라. 자중하라. 동궁이 즐기는 것 같다 옵니다. 놔. 오케이. 오케이. 하지마 이거 하지마.